모키버는 노트북에서 사용되는 펜토그래프 키보드를 사용하여 타건감이 우수할 뿐 아니라 빠른 타이핑이 가능합니다. 특수 제작된 90개의 터치 센서로 인해 키보드 위에서 바로 마우스를 움직이고 화면을 스크롤하고 사진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.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기술로 충전 배터리의 수명이 극대화되었으며, 블루투스와 USB 동글로 최대 4대의 기기와 연결되어 어느 기기든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NFC 이지 페어링 기능은 블루투스 연결을 더욱 손쉽게 도와줍니다. 보이지 않는 기술로 당신을 돕겠습니다.